보고 싶었어요. 나랑 같이 밥 먹었던 그 여자. 캠핑 갔던 그 여자. 커피요일을 좋아한다는 그 여자. 다 보내줘. 친한 사랑 때문에 마음 아파하던 그 여자가. 보고 싶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달려왔고요. 끝이 다 똑같을 거라고 했죠, 내가. 끝이 다를 수도 있다고 했고요, 그쪽이. 그 말 한 번 믿어보려고요. 나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용기를 내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난 좋아한다고 해, 우도희 씨. 죄송합니다. 그 관계에 있다. 그 바보단에 짓이 오네. 그 바보단에. 그 바보단에 짓을 때, 그 바보단에 나의 인생에 있는"? 감사합니다.